제 이름은 에디입니다 저희 엄마는 행사에요 털이 들어갔대 포기 비 엄청 와 막걸리 먹어야 되 역시 막걸리 한 잔 와 어떻게 이렇게 길이 많냐? 진짜 연이샤 연이샤 하이 하이 에잇 에잇 어 어 어 어 어 어 어 가자 어 어 어 어 아 어 어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푸들이 좀 많은 것 같아. 엄마가 괜히 밀면 되는 거... 힘들게 자꾸... 힘들게 이런 거... 엄마가 소환했는데도 나 만들면 안 돼. 괜찮아. 할 수 있어. 기분이 매움 없이 안 좋아. 매움 없이 안 좋아. 비도 그쳤는데... 앉아, 요지야. 여기 앉아. 옳지. 엄마 오니까 괜찮아. 어머님이 소환 잘했네. 꼭 잡고 있어. 절대 놓지 않을게. 놓지지 않을 거예요. 마음의 안정을 좀 찾았네. 아우, 잘한다. 아우, 애비 잘한다. 왜 이렇게 잘 엄마 보고 싶어서 그랬구나. 몰랐네. 지금 투콜라 같대. 애기야. 노래. 그럼 여기 잡아도 돼? 여기 잡으면 기침하던데. 세상에 예민해가지고. 세상에 예민해가지고. 엄마가 혼내주래. 엄마가 혼내주래. 엄마가 혼내라고 했어. 그래도 혼내면 마음 아플 거야. 이제 졸려. 이제 자기도 졸리대. 그래, 차라리 졸아라. 자, 자, 자. 이디 자자. 오, 귀여워. 오, 귀여워. 오, 귀여워. 귀여워. 너무 귀여워.